안녕하세요. 연애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존네 여친을 사귀고 있는데 결혼해도 괜찮을지 물어보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현대자동차 다니는 남자분이에요.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 존네야. 이쁜 사람은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존네는 처음이야. 몸매도 좋고 티키타카 등등 다 좋아. 근데 취집 가능성이 보여. 나이는 나랑 동갑인 33살이고 직업은 바리스타인데 일하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만두고 살림하면서 내조하는 인생을 꿈꿔. 난 부동산 포함해서 자산은 좀 있는데 계속 불려나가서 노후를 좋게 보내고 싶거든. 애도 한 명 정도는 갖고 싶고. 근데 커리어적인 욕심이나 자산 상승 이런 데에는 관심 없는 여자와 살면 괜찮을라나? 모르겠어. 경제적인 가치관이 거의 없는 내조하는 예쁜 와이프만으로 같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나중에 카페를 차려줘도 안 할 것 같은데. 남자로서는 되게 진짜 고민이 되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이쁜 여자 만나봤는데 존네는 처음이다. 거기다가 성격도 잘 맞다. 나이가 33살 동갑이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싶은 입장일 거고 그런데 결혼 생각을 했을 때는 너무 이런 경제적인 관념이 없다. 사치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일단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또 일하는 거를 싫어한다. 결혼하면 바로 그만둘 각이다. 지금부터 이런 게 보였다는 거는 확실히 이제 전업주부를 꿈꾸는 취집을 하려고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정말 존냐면 형까지 기회가 안 왔다. 잘 생각해. 남들이 안 사는 거 덜컥 샀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다. 회계사 남자분의 조언이었어요. 주변에 이런 식으로 결혼했다가 후회하는 남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자 또 다음 의견. 성질머리만 안 덜어오면 가능. 나도 존녀랑 맞나 보니까 취집이고 퐁퐁이고 가능하겠던데 성질까지 집 어때로고 내로남부로 오지니까 도저히 못 만나겠더라. 그냥 무력이 없고 집에서 쉬고 싶은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자 공무원. 성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볼 듯. 뭔가 배운다는 걸 좋아한다던가 등등. 육아나 살림도 그냥 가만히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야. 부지런하고 정리를 잘 해야 되더라고. 육아도 부지런해야 육아 공부도 하고 아기도 똑똑하게 키우려고 노력하고 해야 한다. 내 동생이라면 직업이 없는 거는 뭐 남편이 커버칠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집에 있으면서 육아와 살림을 잘 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일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할 듯. 우리 숙모가 전업주부인데 육아와 살림을 엄청 잘하시더라. 결혼하고 나니까 더 알겠더라고. 현실적인 조언이죠. 현대자동차. 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뻐도 싫음. 너가 극얼빼면 계속 만나고 아니면 빠꾸 해야지. 살면서 느꼈던 게 얼빼들의 삶은 뭔가 힘들어 보이더라. 그게 연애든 결혼이든. 스타트업. 그러고 나중에 퐁퐁 당했다고 울지나 마라. 공무원. 내조하겠냐? 외도 안 하면 다행. 약간 좀 심한 댓글이긴 한데 삼성전자. 형이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 연애할 때는 이쁘고 그냥 성격 좋고 데이트할 때 잘 맞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100점 만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전업주부를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협의하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전업주부라는 게 여자들이 생각하는 전업주부의 의미가 요즘에 많이 이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 그냥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낮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쇼핑하고 필라테스 다녀오고 이런 어떤 라이프를 전업주부의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처럼 정말 우리 어머니나 어르신들 세대처럼 전업주부니까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주고 설거지 빨래 청소 열심히 하고 장 볼 때도 가성비를 잘 따지고 모든 요리 집밥으로 직접 하고 또 아이 낳았을 때도 육아에 있어서 당연히 거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이런 식의 어떤 전업주부 역할을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런 전업주부를 역할을 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여자분들이 반발심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냥 집에서 놀고 먹는 듯한 그런 전업주부가 되면서 나중에 이게 남편과도 갈등이 생기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또 주말에 쉴 때 남편한테 반대로 집안일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안 해주는 남편이 있다 하면 또 불만이 쌓이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바리스타라는 직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일을 정말 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그만두고 싶어한다. 그래도 33살까지 어떤 일을 했다면 그 직업 자체에서 본인이 어떤 발전해온 그런 이제 역사들이 있고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할 나이인데 여자들은 일을 하다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면 그럴 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느니 결혼 잘해서 좀 쉴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고 지금 여자친구 나이가 33살이면 딱 그 느낌을 정말 피크로 받을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육아와 살림의 재능이 있고 그거를 좋아해서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남편이 너무 좋아서 남편을 나는 내조를 정말 확실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에서 전업주부를 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게 싫고 33살에 지금 바리스타 일을 그만하고 싶어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일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이 조언해 주셨던 것처럼 육아와 살림, 살림부터 제대로 할 수 있는 여자인지 그거를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이 육아라는 게 정말 엄마가 몸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엄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티키타카가 잘 맞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내심이나 감정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 있는지 또 이제 이 여자친구의 원가족분들, 부모님이나 어떤 이제 환경에서 성장을 해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존네다 했을 때는 당연히 뭐 남자 입장에서는 평생 존네 아내랑 사는 거니까 외모적인 부분, 시각적인 부분, 성적인 부분에서는 만족할 수가 있고 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퐁퐁남 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내가 편하게 먹고 쓰고 해도 뭐 쇼핑하고 해도 나는 그냥 집에 와서 아내 얼굴 보고 아내랑 이제 잠자리 하면 다 풀릴 것 같다. 뭐 그 정도로 정말 좋으면 뭐 결혼하는 게 맞겠죠. 다만 예전에도 이제 사연 올리신 분이 대기업 다니는 남자분인데 자기가 진짜 예쁜 와이프랑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 와이프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고 돈을 벌면 그냥 다 쓰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런 거를 하나하나 통제를 하고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면서 경제관념 그 기본기를 잡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뭐 초등학생 앉혀놓고 교육을 하듯이 왜 돈을 다 쓰면 안 되고 모아야 되고 물건을 살 때 어떻게 따져야 되는지 그런 거를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힘들었고 돈을 모으는 속도는 느리긴 했지만 만족하는 부분은 결혼한 지 꽤 지났는데도 학부형 모임에 가면 뭐 아직까지도 눈에 띄게 예쁘고 어쨌든 그 외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만족을 한다. 다만 이제 남자 입장에서 외벌이 플러스 경제관념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 오랜 시간을 잡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가 확실히 야무지다. 살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나중에 애 나와도 잘 기를 것 같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33살 여자와 이제 바로 결혼을 추진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 나이 대비 좀 철이 안 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사실 결혼에서도 비슷하게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34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는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신혼 어영구영 하면서 아이가 자연 임신이 안 돼요. 뭐 근데 병원에 가서 뭐 검사도 해보고 시술도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뭐 1년 2년 지나가고 지치고 해서 아니면 이제 병원조차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3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딩크족 아니 이제 싱크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생각을 해서 결혼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취집하려는 존녀 여친 여러분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